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의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도시가 원주에 조성됐습니다. 오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그리고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공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착공 15년 만에 완성된 원주기업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6일에 중공식을 앞두고 있는 원주기업도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규모와 특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법이 제정된, 관련 법이 제정된 게 2004년입니다. 이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인데요. 이 법은 뭐냐, 정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자급자적형 도시 조성을 통해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죠. 이런 취지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원주가 시범사업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05년부터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완성이 되는 건데요. 성격은 이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성격을 띕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그동안 사실 정부가 법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큰데 원주시 지정면 가공리와 심평리 일대에 총 527만 8천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들어서고요. 여기에 이제 사업비만 해도 5,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식산업용지, 주거상업업무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화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에 따르면은 지금 약한 연말에 2만 명 정도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원주의 또 하나의 3만 명 이상의 이제 토탈 이제 이 규모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기업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게 원주의 어떤 그 좀 발전에서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주 기업도시를 소개하면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뭐 기업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이제 도요다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다 자동차가 들어서면서 그 도요다 자동차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특히나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서 움직이니까 지역의 한번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번 도시를 만들어보자고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논의가 나왔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이제 그 뭐야 산업교육형이다 그러면 도요다 자동차처럼 어떤 큰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그 기업도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내저형 그래서 이건 주로 서비스 산업 쪽입니다. 그쪽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형 기업도시라고 하면 주로 이제 R&D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좀 모아가지고 창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는 주로 의료기기가 이제 그때 당시 저희들이 타겟을 했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뭐 산업교육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기반 산업, 지식기반형으로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식기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성공적으로 기업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원주가 기업도시를 조성한 취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이제 원주 기업도시가 이제 계속 여기에 들어온 것도 사실 이제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도시까지 얹히면은 여기에다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박사님, 김 박사님 말씀 잘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에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2005년에 착공한 것이 무려 15년이 지난 현재 중공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2004년 제정된 법에 따라서 2005년도에 바로 출범을 했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2006년도에 그 모법이 있어야 되니까 설립을 합니다. 뭘 설립하냐면은 2006년도에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원주 기업도시를 설립해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온 기업이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견설사 비롯해가지고 국민은행 지방공제, 메리친친구 같은 이제 공동으로 자봉 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로 참여했던 경남기업과 벽산건설이 워크아웃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 기업도시가 조금 차질을 빚어가지고 사실 15년의 시간이 좀 소요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래 걸리게 된 거군요. 그러면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관건은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렇다면 원주기업도시의 경우는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물론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운영이 돼서 실제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는 게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날에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혁신기업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는 원주에 있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 김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그동안 인프라를 구축해 왔어요. 여기에다가 혁신도시가 지금 얹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혁신도시인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른바 빅데이터 공공기관 의료산업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계시켜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우리 원주기업 도시에서 굉장히 앞으로 스타트업을 이제 좀 많이 확산시켜내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발전의 가속도를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주기업 도시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의료특화 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기업 도시가 진행되어 온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시절에 전략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시도마다. 그때 강원도가 지정한 것이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이렇게 거기에 관광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도시하고 혁신 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를 기업 도시로 지정을 해나가죠. 그런데 이제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했던 바이오라고 하는 산업은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다 바이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료기기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강원도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이제 언제 무너졌냐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강원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기기 어떤 이런 상징성이라든지 앞에 이제 미래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정말 정부에다가 적극적인 권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기업도시 안에 보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들어가 있는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가장 큰 건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건물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했었던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한 무슨 R&D에 거점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과 수출의 거점이 되겠다라고 그런 논리를 피면서 저희들이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갖다 다시 이제 정부로부터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조금 전에 디지털 헬스케어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서면서 이제 강원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테마를 줬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생각했던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국가 거점 프로젝트로 헬스케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면서 빅데이터 중심의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었으면서 저희들이 국가혁신클러스터라고 하는 큰 지역 안의 전략산업이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뭔가 어느 하나의 거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원도가 다시 헬스케어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그에 뒤 이어서 규제자의 특구까지 저희가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15년 동안이라는 어떤 그 긴 시간을 보면 다른 지역은 어떤 전략산업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했지만 강원도는 어떤 의료기기가 자연스럽게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는 잘 지내오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도시 위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원주기업도시가 원주와 더 나아가서 주변지역에까지 미칠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업도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히 지식기반의 기업도시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오거든요. 지금 어차피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나가면서 특히나 강원도 젊은이들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지역에 잘 자리 잡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지역을 이끌어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상당히 붐을 일으켰을 적에 주변에 있는 지역도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기업 한두 개가 온다라기보다도 젊은 도시로서 기업도시가 자리 잡았을 적에 지역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젊은이들과 함께 커가는 도시로 말씀을 하신 건데 원주기업도시 조성 계획 당시 원주시는 인구 50만의 중부 내륙 거점 도시로 성장을 꾀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현재도 사실 원주가 중부 내륙 거점 도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통 발달이 지금 교통이 잘 조성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13개 공공기관까지 들어서서 혁신 도시가 선정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기업도시까지 갔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조합된 원주 기업도시가 지금 여기 포함됐어요. 여기 자그마치 인구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에다가 가구 수만 해도 1만 2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해도 여기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50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겠다.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겠다. 건강에 관광에 접목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른바 지금 100세 시대, 신중산층 증가, 디지털의 보급 이래서 지금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실버 세대들이 있어요. 이들을 유입시켜야 돼요. 이들을 유입시켜야지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50만이 창출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에서는 인구분산의 효과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원주에서는 이런 경제력을 가진 실버 계층을 영입하면서 여기를 이른바 종합적인 의료 헬스 관광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산학위원도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진행해서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정부와 정치권은, 시, 도와 정치권은 당연히 이것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조성을 해야 되고 산학위원을 조성해서 완전한 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저는 비로소 연주가 50만의 중부 거점 내륙 도시로서 제가 보기에는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을 추가해서 실버 세대를 유입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보시나요? 저도 중부 내륙권의 어떤 거점이라는 부분은 맞고 중부 내륙권 지역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고요. 지금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게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의료기기는 제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조업에 멈추면 안 되고 결국 서비스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건강관리 서비스가 됐던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묶여져서 나가야 조그만 어떤 협소한 의미에서의 기업 도시가 아니라 그다음에 다른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중부 내륙의 어떤 거점으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주는 앞서 반국동에 조성된 혁신 도시를 통해서 가능성과 한계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원주기업 도시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연기해오신 우리 김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게 조금 더 효과적일 듯 싶은데 이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냐 하면 이 의료기기가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상태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한 게 아니거든요. 90년대 말에 제로였어요.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2차 산업 제조업이 보통 한 30%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제조업이 몇 퍼센트냐 하면 1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 안 되는 것 안에서 2000년도에 시작하면서 제로부터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의료기기 쪽으로 제가 통계를 보면 한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전체 산업 중에서 10%가 제조업인데 그 10% 제조업 안에서도 한 4, 5%밖에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경제를 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전후방 연구협과 같이 넘어가야 돼요. 의료기기의 단점이 뭐냐 하면 부품도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완제품 만들어서 강원도민이 쓰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거나 외부에다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홀로 산업이 돼버리고 있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산업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같이 묶여져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료기기를 버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는데 제조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빨리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특히나 이번에 규제자의 특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일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끝내선 안 되고 그 부분을 정말로 성공적인 모델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강원도 전체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어찌 보면 강원도의 GRDP가 증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번 한마디 봐서 청원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기업도시에 들어올 기업들이 보니까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9개 업체 그다음에 제약회사가 8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김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제 더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앞으로 원주의 기업도시가 스타트업의 요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료, 바이오헬스 쪽에 그러니까 이런 건강 관련한 쪽에 앞으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가 답이다. 그리고 원주의 기업도시에서만 우리가 했을 때 성공한 담보가 된다. 성공이 담보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쭉 퍼지면서 여기에 그런 러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많은 참여가 비로소 될 때 이 혁신 도시가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해내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기반 도시에다가 접목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건은 앞으로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가꾸어내느냐. 거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유연성 있는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중공에 따른 기대효과와 앞으로 보완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김석중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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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